음악 초기불교의의 제4장입니다. 제4장 어떻게 해탈을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초기불전, 특히 상유타 니까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깨달음과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유타 니까야를 비롯한 니까야들에 나타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 책에는 총 7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무상고 무아이 통찰과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2. 연기의 이욕 소멸을 통해서 3. 사성재의 통찰을 통해서 4. 팔종도의 실현을 통해서 5. 37보리분법을 닦아서 6.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을 통해서 7.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의 완성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인 무상고 무아이 통찰과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다른 장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 무상고 무아이 통찰과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무상고 무아이 통찰을 통한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혹은 여모이욕 소멸의 정형구입니다. 상유타니까야만 하더라도 400개 이상의 경들이 오원 12초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나 여모이욕 소멸로 연결됩니다.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여모는 강한 윗바산화로 이욕은 도로 해탈은 과로 구경해탈지는 반주의 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나 세상이라는 존재 등의 존재 일반을 오원 12초 18개 12연기 등의 법들로 해체해서 설하십니다. 이러한 법을 아비담마에서는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 구사론 등에서는 이것을 능지자성이나 임지자성 등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이렇게 존재 일반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무상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무화가 보입니다. 셋째, 이렇게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므로 해서 존재 일반에 대해 여모하게 되고 존재 일반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게 되고 그래서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게 되면 대어남은 다했다는 해탈의 지혜가 생깁니다. 혹은 여모하고 탐욕이 빛바래면 소멸로 정의되는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세 가지 교학적인 단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설법자 경의인데요.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여모하고 빛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라고 하여 여모의 욕 소멸을 12연기의 구성요소들 각각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모는 다음의 정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형색에 달콤함이 없다면 중생들은 형색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형색에는 달콤함이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형색에 집착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형색에 위험이 없다면 중생들은 형색에 여모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형색에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형색에 여모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형색에서 벗어남이 없다면 중생들은 형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형색에는 벗어남이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형색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온처계근재연 37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초기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수행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인간관인 온과 세계관인 시비처의 무상고무아를 통한 여모, 이역, 애탈, 구경해탈들을 설하고 있고 연기관인 시비연기의 이역소멸도 역설하고 있으며 진리관인 사성제를 관통할 것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대표적인 수행실천관이요 중도인 발종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모, 이역, 소멸,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탈열반의 실현이나 깨달음의 채득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4장 요약입니다.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 7가지가 있습니다. 1. 무상고무아이 통찰과 여모, 이역, 해탈, 구경해탈리를 통해서 2. 연기의 이역소멸을 통해서 3.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4. 발종도의 실현을 통해서 5. 37보리분법을 닦아서 6.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을 통해서 7.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의 완성을 통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제4장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